대만에 계신 우리 에리여러분들을 보러 갑니다 에리들 안녕 어딜 가고 있냐면요 대만에 계신 우리 에리여러분들을 보러 갑니다 오랜만이에요 대만에 가는 거 사실 저도 너무 설레고 콘서트 한 중반 정도 온 것 같은데 끝까지 진짜 우리 에리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사실 이 공항을 거의 매주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안경을 쓸지 그냥 이렇게 맨 얼굴로 공항을 들어갈지 저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대만 오늘 사인까지 다 하고 그러고 잘 예정입니다 이제 앨범도 나오고 하면 또 사인회도 하고 그러겠죠 얼마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가 눈빛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포근해요 되게 그렇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애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항상 빌어요 진짜 스트레스 덜 받고 진짜 마음먹은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어디가 어디가 사랑하는가 눈물 보여줘 너의 눈빛과 우리 이거 할 때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 여기 파약이 바로 앞에 있어서 나 있는 자리로 와 내가 뒤로 들어가 줄게 나 있는 자리로 와 지금 돌아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오늘 대만에서 첫 번째 공연날입니다 아 맞다 저 오늘 커스텀 마이크가 왔어요 드디어 오늘 처음 개시했습니다 어떤가요? 흰색이 좀 더 잘 어울리나요? 재밌게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색 저만에 올 때마다 우리 LED의 열기가 항상 엄청 뜨거운 거 같아요 제가 투어를 다니면서 외국어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와 셰윙 네 워샹니엠님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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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퓨량 워샹 리모는 항상 기억을 해요 잊을 수 없는 게 있죠? 똥씨 그럼 다음 무대 보여 드릴게요 사랑을 속삭일 때 난 못내 보스트 섹션에서 가운데가 뚫린 걸 입고 왔죠 너무 뚫린 거 같지 않아요? 괜찮나요? 할 수 있구나 내일도 이룰까요? 인생 여배하고 예찬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법 연습해 오셨나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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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도 될까요? 나, 워크의 지라이샤 마이 나, 워크의 지라이샤 마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백현아 나눴때라는 거 보잖아요 이거 빨리 듣고 싶어요 나, 워크의 지라이샤 마이 추억을 서서 첫 번째 날 몬스타일 라이트 대만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LED들이 너무 잘 즐겨주셔서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정말 이 공연에 큰 공연장을 가득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자주 우리 LED들을 많이 만나러 돌아다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네 오늘 세 번째 착장 여러분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착장 여러분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착장 오늘 교복을 입을 예정인데 우리 LED들이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들을 가방입니다. 얘가 이렇게 매면은 뒤에 이렇게 업혀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엠만 엑소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엠만 엑소엘 감사합니다. 우리 엠만 엑소엘 오늘 좋은 마음을 떡과 함께 재밌는 시간 우리 엠만 엑소엘OME dov cette fois 우리 엠만 엑소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엠만 엑소엘 여러분이 한번 참고 우리 엠만 엑소엘의 아이좄이 우리 엑소엘이 إلى 엑소엘이 아 가방이 좀 작아서 힘드네요 이거 엑소엘이에요 같은 학교에 저 같은 사람 없었나요? 이상하나요? 저 좀 흔한 얼굴인데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애리들을 등에 업고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춤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춤춘요 이제 에너지 시간은 저희 편의기잖아요 여러분은 거의 1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또 투어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백현이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팩을 할 거예요. 지금 얼굴 어때요? 웃긴가요? 저는 내일부터 공연 저를 보러 와주신 에레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어요. 내일도 화이팅. 안녕. 세 번째 곡은 내려가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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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만나요. 네. 네. 여러분의 사랑은 로우스 다 라이트의 요컵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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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군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애리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준다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또이 나오겠습니다. 하이! 대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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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워이! 일단은 마이크를 잠깐 끌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선이 단지가 오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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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엘리터치 엘리터치가 이 콘서트가 나뉘터치 저는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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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에서 첫 번째 날 공연이 오늘 끝이 났고요 앞으로 이틀 더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엘리 여러분들의 사랑과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다보면 힘이 아주 나기 때문에 이번 고베 공연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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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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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엘리 뱅 뱅 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는 시간은 모든 고민,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백 마지막 날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좀 담아볼게요. 어제는 여기 단추도 뜯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준비가 끝났습니다. 10분 뒤에 공연에 들어갈 거고요. 오늘 공연도 고백 마지막 날이잖아요. 무대를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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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Finance 자동스러운 저는 귀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옷을 가봐요, 옷을 고면 귀엽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함성이 필요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애리들이 이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는 이 모자를 너무 아름답니다. 멋있어요? 네! 5회에서 3일간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늘 행복해요.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이 악수와 함성과 그리고 눈빛들이 저를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5회에서 3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요. 너무 행복했고 빨리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에리 여러분들 곁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처럼 저에게 사랑을 듬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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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안녕. 여기는 샌더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엄청 돌아다녔는데. 자연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자연을 보니까 또 기분도 좋아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괄사도 사왔어요. 괄사도 사왔어요. 뒤통수용이에요. 뒤통수용. 머리도 이렇게 하고. 괄사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받아볼게요. 저는 풀 때 괄사를 하는 편이에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대를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만납시다. 보러 가시죠. 화이팅. 기타네 기타네 백현가 센다이 기타네.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준비가 어떻게 됐을까? 네. 어린 시이. 상상승연은 우리가 함께itos. 1400jutest의 아래crire. 아무거나 하긴 음성에다 하긴 한다는 말. 아이 대신해봤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애인. 아시. 다시 한번 네게 말해줘. 네가 나의 하이로ops. 택술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얼굴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다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샌다이 첫 번째 공연이 끝이 났는데요 첫 번째 솔로 투어잖아요 투어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에리들을 정말 다양하게 더 많이 볼 예정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완벽한 무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샌다이 2회 착 일본 투어의 마지막 날인인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온 에리 여러분들과 재밌게 즐기다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샌다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일본 런스타라이트 투어가 마지막이기도 해요 정말 후회 없이 즐기다 가셔야겠죠? 네 또죠 희소한 무대로 날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 vereen 오늘의 시절을 보면 You and me Run and run, run and run Run and run, run and run 네가 날 웃기다니 그대가 없으면 우레하지마, babe Always 네가 열어줘 그대가 없음 그대가 없어졌다니 그대가 없어졌다니 그대가 없어졌다니 그대가 없어졌다니 그대가 없어졌다니 그대가 없어졌다니 오늘 홍보 프린을 좀 해봤어요 네 지금 이 섹션에서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섹션 때문에 저도 매 회 새로운 콘서트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귀엽죠? 귀엽죠? 여러분과 함께 또 내일 포셔트 이 기간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으면 아쉽네요 자 서버 서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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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곡을 부르면서 손에 눈을 맞추고 조금 더 인사하고 싶어요 내가 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 마 이제 나의 버려야 넌 너의 달만의 맞춤 나랑 다시 뇌 샌다이에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로스트라이트는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